안녕하세요 저스트 리액치입니다! 어이! 아주 오랜만이에요! 네 오랜만입니다. 여러 가지 이제 파도가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이콜은 또 저희 편집자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래퍼잖아요? 아 이거 미들 차인즈? 네. 아 명곡이었죠. 제이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고 붐랩을 정말 잘하는 래퍼라고 생각하고 가사를 정말 잘 쓰는 래퍼 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래퍼 제이콜, 켄드릭 라마 이렇게 몇 분이 생각나는데 와 제이콜 씨가 이제 조만간 군대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앨범일 것이라고 또 예상해봅니다.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제이콜, On the Street with J. Cole. 렛츠고! 해산바이러스를 전달하네. 제이콜, 해피바이러스를 전달하네. 와 스타일 멋있다. 어? 붐벨 싸웠는데 살짝? Every time I hope 어? 한글로 하시는구나? 아 랩을 정말 랩 실력이 정말 많이 늘으셨더라구요 오! 훅 좋다 훅이 진짜 캐치하다 Every time I live Every time I hope It's always for us Every time I work Every time I run Every time I move It's always for us 스크래치 사운드를 막 해닝을 쳐놨네 Every time I live Every time I hope It's always for us 어? 리듬 좋다 오! Yeah J. Cole Whistle? 야! 오! J. Cole의 랩에 J형의 춤 랩 야 랩 야 랩 이 휘쓰리 포인트는 Yeah I said the mud gets stronger J. Hope 오! 사운드 확 빠졌다 오! 사운드 확 빠졌다 Every time I walk 후! every time I run Every time I run Every time I run It's always for us 아 개 멋있다 이거 노래 Every time I laugh Every time I hope 제이홉의 붐뱀! 귀하다. 요~~ 어? 만났네? 와 소름돋아! 와 더블제이 제이홉 제이콜 네 와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았어요 저 이 노래는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제이홉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항상 되게 좀 하이 빼고 밝은 이런 노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칠하면서도 붐벱 사운드의 뭔가 아 뭔가 아시죠 이런 스타일의 랩에서도 정말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에 제이콜이 랩을 하고 제이홉이 가볍게 리듬을 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와 제이홉이랑 제이콜의 콜라보레이션이라면 이런 장면이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이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리리시스트로 유명하니까 항상 제이홉의 노래를 들으면 힘든 시기에 뭐 다들 잘 될 거야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항상 봤거든요 제이콜의 노래를 들으면 제이콜의 그런 긍정적인 바이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노래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훅도 엄청 캐치했고 킬링 파트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되게 심플한 훅이 아직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every time of up every time of up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 부분이 또 킬링 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제이콜이랑 제이콜이 만나는 장면 아 그 장면 굉장히 소름돋았습니다 우리 한국 아티스트들이 외국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콜라보레이션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노래였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자기 전에 언제든지 듣기 너무 좋았던 노래인 것 같으니까 제가 꾸준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분배 사운드를 좋아하거든요 제이콜! 군대 잘 갔다 오세요 그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있어요 제이콜!